성신은 어디서 왔느냐 원 위치를 온 곳을 말하는 거야 이게 뭐요 하늘에서 점지하되 하늘과 땅의 위치를 입으로 입자 맞죠 열방 희망세계 사람한테 전한다 이건 뭐야 사명이 여기 들어있어 뭐하러 왔는가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개인이 어디 가려면 허락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는 옛날에는 왕은 윤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 허자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윤호 받아야 돼 현재는 허가 받아야 돼 맞아 맞아 개인은 부모님 허락 받아야 돼 허자 없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그 자가 도장을 탁 찍어서 하늘에서 온 사명이 하늘에서 점지하되 하늘과 땅의 위치를 주둥하리로 이 시방세계 사람한테 전한다 목적이 있어 없어 내가 주둥하리라는 건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